아침 5시 반입니다 제가 지금 출근할게요 이따 가요 지금 6시가 안되고 5시 반쯤이에요 출근하면 6시쯤 되고 이제 저는 항상 이런식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지금 출근할게요 지금 출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울을 이용해서 130g 190g 먹을게요. 물기 요리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배추를 한번 칼로 잘라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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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다시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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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저는 볶아 먹어요 맛있겠죠 치킨같아요 치킨 부실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후추 파슬리스 킹크솔트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범수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네 닭가슴살 볶음밥 네 밥 150g 먹을게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부어줘요 비주얼 괜찮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밥 먹어요 아하하하하하 으음 음~~ 김 올려서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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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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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킹범스입니다. 이제 운동하고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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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